돌돔 나옵니까? 낚싯대를 1위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작아 뭐가? 잡아갔던데 용치 놀래기! 낚싯대 보니까 용치는 아니야 돌돔인가? 돌돔이야 돌돔 돌돔인가? 돌돔이야 돌돔 잡아갔던데 잡아갔던데 돌돔 진철이 형 좋습니다 데파이는 절대적이구나 진짜 드론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 첫 번째 돌돔 나이스 진짜 대박이다 대박 진철이 형 상렬아 각개로 쳐 상렬이 형 글로 던져 상렬아 열의 좀 어떻게 해봐요 진철이 형 자 30이 나오면 바로 환불했습니다 아 맞네 하나의 한 개씩이네 배치야 배치 형 자 일은 너노 29 34 34 와 와 진철이 프로 환불백지 하나 획득하셨습니다 와 명인은 명인이야 대단하다 형님 진철이 형 어복이 들어왔네 환불백지 하나 획득 멋있다 진철이 형 한발이 낚았는데 진짜 나만 잡을게 따라와요 나만 잡을게 따라와 그리고 잡는거 잘 봐 자 KCM은 말이 없어 왜 야 CM이에게 말이 없어 초조해하면 안돼 창모야 어? 창모야 초조하지 마 그쵸 선생님 어 이 창모가 덕화 형님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타겟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모야 넌 할 수 있어 넌 잡을 수 있어 고기와 밀당을 해 너는 문제 없어 아 아 모기한테 엉덩이 물렸어 창모야 너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 예 형 자 자 KCM 좀 걷어낼까요 형님? 아니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재밌게 놀게 해줘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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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이건 괜찮다 아낌없이 아낌없이 살줘 아침에 중소에서 나와가지고 카메라도 광분도 없는데 혼자도 잘하더라고 수평만 손이 뻗어서 한 번 헤딩을 안 쳐 때가 되면 한 번 젖어 주세요 그이고 아름다운 내발라라로 갈 수 있다 고급집입니까? 제가 목소리가 흐느끼는 목소리잖아 계속 우는 거야 지금 창법이 우는 거야 계속 니ели저랑 ort기 아 노래 잘하네 태곤이 차갑heure 오우야 LCM이야? LCM 또 왔다 청 Councillor LCM이야 LCM 오우 또 왔다 와 너 거기도 더 이상 받는 Rod 그 집이 휴식해? 내 거다 왔다 형꺼 운다 내 거다 왔다 내 거다 왔다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지금 나도 털어 지금 한번 쭉 가져가라